화물 지입기사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해당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 운송업체와 계약을 통해 일하며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직업은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높은 수익 가능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본 수입 구조 화물 지입기사의 수입은 운송한 화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운송한 거리와 화물의 중량에 비례해 요금이 책정됩니다. 특히 대형 화물이나 특수 화물의 경우 높은 운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수입 추가로 정기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송일을 맡게 되면 수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비 및 비용 고려 하지만 수입을 논할 때는 경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연료비, 보험료, 세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뺀 순수익이 실제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연비와 유지비는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물 지입기사의 장점 자유로운 근무 시간 화물 지입기사로 일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유로운 근무 시간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일정을 고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높은 수익 잠재력 화물 운송 시장은 규모가 크고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경험과 노력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물량이 많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의 형식 지입기사로 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화물 지입기사의 단점 불안정한 수익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화물량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입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일감이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 강도 화물 운송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무거운 화물 운반은 체력 소모가 크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차량 관리와 유지 비용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해야 하므로 차량의 관리와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와 법적 문제 화물 운송은 법적 규제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운송 허가증,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화물 지입기사로서의 경력은 많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근무 시간과 높은 수익 가능성은 매력적이지만 불안정한 수익과 체력적인 부담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이 직업이 본인에게 맞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